비 루 루 비 루 루 안녕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저희는 oh, Jem Jem DC Jem Jem Yo Yeah Jem Jem 롤러코스터 너민 아이스버그 챌린지 파트 4 이거 나야 이거 나야 이거 나야 이거 딱 봐도 내가 하는 거야 그냥 제노지 이거 나야 이 글씨가 너라고? 그냥 제노야 우리 지금 마피아 아니야 자 밤이 왔습니다 딱 제가 원투쓰리 한 번 아니야 이거 백퍼 제노야 이거 딱 제노 글씨거든 근데 뭐야? 이게 타임스퀘어에요? 근데 이쪽에 딱 교부문 것처럼 다 화났네 여기에 보면 어? 우리 노래가 나온다고? 아쉽게 제민이 더 쇼관 얘기해주세요 아아 내가 통연해줄게 하 제가 통연 제노가 외롭다고 저한테는 카툰을 보내기도 하고 옆에 가줘서 또 응원해줄게 제노쇼 다성고단스 제니저쇼 파워주니저쇼 베이타 이치 다쇼 이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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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급한 상황입니다 주머니에서 빨리 한 가지를 버려야하는 상황 A. 핸드폰 B. 나시민 활짝 웃는 폴라로이드 사진 너무하네 이거 누가 봐도 날 버리겠지 빨리 버려야 돼요 주머니에서 하나를 안 버리면 내가 죽는 상황이에요 그러는다고요 쌀팡이에요 죽으면 나버려야지 저는 핸드폰 버리겠습니다 오 오 예에에에 진짜 이게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요 왜요? 어떤 이유죠? 이게 만약에 그냥 사진이예요 그럼 버릴 수 있어요 폴라로이드는 저 한 장밖에 없어요 맞아요 핸드폰은 다시 사면 돼요 근데 핸드폰 안에 있는 사진과 추억들을 다 버려지는 거예요 그거 클라우드 구름 있어요 그리고 자동 백업 가능합니다. 자동 백업 하셨구나. 아우 생각보다 로맨틱한 그런.. 네 로맨틱.. 로맨틱하이네. 로맨틱하네. 로맨틱하네. 티미 씨 어떠세요? 섹시하네요. 인호가 얘가 맨날 이러잖아요. 봐봐요. 얘가 이러는데 숙소 가면 완전 그냥 뭐 막 노잼 뭐 이런 게 아니라 애교쟁이로 가면 맨날 지혜민아 막 이러고 그래서 침대 막 와가지고 누구만 해. 이 노래 안 해. 원 투 세! 랜서에 더 차지할 거야. 오케이. 안 해도 돼. 잘 안해도 돼. 약간 이런 부르는 거니까 이렇게 제가 딱 진짜 아닌데? 근데 제가 딱 끼고 있어요. 진짜 제가. 가만히 해.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시험이 만났습니다. 한 명만 더 한 명만 더. 수고하셨습니다. 그때부터 시작입니다. 이게 또 시작이 아닌 것 같지만 막기왕도 뭐 재미나 밥 같이 밥 일단 늦잠을 다하고 가장 중요한 스케줄이었어요. 그 다음에 아주 깊은 잠을 잡고 그 다음에 아침에 침대상 뒹굴뒹굴하는 잠을 들어갈 수 있어요 뒹굴뒹굴하다가 재수하고 뒹굴하다가 침대상에 침대상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아, 아니야 그거 아니야 이렇게 안 했어요, 그냥 제가 딱 침대상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막 제가 딱 있는 질문하고 그랬어요 이렇게 막 안 안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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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안겨서 대기 중에 아무것도 없어 그래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아무것도 못해 나 I don't care all night long 두 눈을 감아줘 너는 하늘에 너를 그릴래 별지로 여행을 못해 스스로 운전해서 재민이랑 여행을 간다면 어딜 제일 가고 싶어요? 만약에 제주의 원인과 재민이랑 여행을 간다 제주의 원인과 재민이랑 여행을 가고 싶어요 저는 일단 재민이랑... 꼭 재민이랑 있죠 꼭 재민이랑 여행을 가고 싶어요 재민이랑 여행을 가고 싶어요 저는 국영이 가고 싶어요 한국 말고 해외로 가서 우왕 우왕 주황 아? 관, 헤든가 도로를 우앤까지 Raise your committee 딱 문 열고 문 일어들 다 열고 방에서 가랑하고 해나요 유전하기가 잘 돌아가 better 내가 운전한 거지 내가? 가방에서 하시기 그리고 스스로 도에서 제가 운전하겠습니다 아나, 노래에 비춰 제민이 한번 해봐 제민이 한번 해봐 아 진짜? 나 한번 한번 구독해 볼게 백사의 제민, 유명 제민 그건 너무 어렵다 차라리 백사의 제민에서 제가 챙겨주도록 하겠습니다 병원에 제가 도와주러 가겠습니다 백뇨는 감방 노감방 이런 얘기를 들어보니까 저 말고도 또 다른 사람 만나고 다니구나 나 말고도 다른 사람 만나고 다닌다 하하하하하하 나 지금 모르겠어 돌려주기 하는 거야 질투하네 질투하네 질투하는 거니? 동혜 형 만나고 다니는구나 요즘에 근데 제가 만나는 사람이라고는 멤버들 아니면 동혜 하하하하 이해 좀 해요 해보기야